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내일 내일도 변함없이 3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함께합니다. 내일은 금잔디씨. 그리고 또 미스미스터. 저희도 내일은 공연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거고요. 또 내일도 더 많은 다양한 평가님들끼리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내일도 꼭 옆집사람이랑 손 꼭 붙잡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특별선서입니다. 폰박계의 방탄소년단 폰박계의 아이유 버드리아를 소개합니다. 버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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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들 랜드에 카메라 있는 데 있어요. 특별 봉의한 일이야. 안녕하세요. 버드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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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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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3, 2, 3, 2, 3, 2, 3, 2, 1, 2019년 3, 2, 3, 2, 2, 3, 1, 히어어어어어 나중에 그거 히어어어어 같이 뭐야 찰나사람 있으면은 없나사람이 또 없나사람이 있으면은 찰나사람이 또 있는사람이 있으면 없는사람이 또 없는사람이 있으면 없는사람이 또 세상상 모두가 그녀고 그녀는 거지 세상상 힘들냐고 짜증매진다니고 어차피 사는 세상은 싱글들다니고 가는 세월여서 나 다 붙잡을 수 있나 떠나니고 구두처럼 뿅싱한 세상이 세상상 모두가 그녀고 그녀는 거지 언젠가는 여러분도 흔소리 뻥뻥 치며 살거야 예스 액션 언젠가 슛 슛 슛 히야 나도 이리로 히야 가지마라 찰란사람이 쓰려도 없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 있으려도 찰란사람이고 있는 사람 있으려도 없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 있으려도 없는 사람이고 세상상 모두가 그녀고 그녀는 거지 세상상 힘들냐고 짜증매진다니고 어차피 사는 세상은 싱글들다니고 가는 세월여서 나 다 붙잡을 수 있나 떠나니고 구두처럼 뿅싱한 세상이 세상상 모두가 그녀고 그녀는 거지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소리도 멈추며 살거야 그 소리도 멈추며 살거야 그 소리도 멈추며 살거야 후 후 후 25분 공연하려고 12시부터 characteristics 지금까지 몇시간이 더 뜨거리면서 기다리려줄까 해도 너무하는거아니야 리허설 한다고 12시 오라고 해갖고 대구에서 새가 빠지고 올라와갖고 12시에 노래 한 곡 리허설하고 밖에서 겁나게 졸라떨다가 이제야 올라갔네 그리고 하필이면 왜 내가 내 꼬두발이야 남들은 다른 각선의 부모님들은 앞에서 하고 다들 편히 쉬고 있는데 나는 뒤에서 몇 군마리를 와갖고 지금 이 지랄이야 그냥 아니 책을 원하는 건 아니여 책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별의 선배님들 내일 신랑 데리고 온다고요? 언니 신랑 데리고 온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니 호랄비를 데리고 와야지 짝 있는 걸 데리고 오면 뭐 할 것이냐고 내가 가질 것도 아니고 돈 많이 갖고 온다여? 그러면 아 언니 니는 오지 말고 그 신랑만 보내 안 와 안 와 그러면 얼마나 저기 은행에서 돈 찾아가고 올 거여? 문서 진문서? 아니 딴 문서? 그러면 어디는 못 먹고 살라고? 아 또 따끔 있어? 그래? 고장난 별 십살떡이 없는 걸 나한테 떠넘길라고 지랄이야 그냥 아주 싱싱해? 아직 먹을만해? 맛있어? 나는 맛있는 거 필요 없어 돈 많고 빨리 뒤지는 인간이 좋아 아 아 이것도 많고 아 시간도 짧고 뒤지는 날 얼마 안 남았어? 아 그래? 나는 빨리 뒤져야되라나 냉시하게 그거여 자 자 기나긴 시간은 아니지만 자 풍바각설이가 먹었습니다 자 풍바각설이는 희노애락을 갖고 노는 자 여러분들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선배님들의 희노애락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 눈과 귀를 즐겁게 자 한번 다 스트레스 쿨게끔 자 우물을 뛰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만 마음은 그냥 식으로 쌓고 자 자 몸으로 놀봤습니다 몸으로 진나게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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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보여도 보고싶은 마음 우리는 우리 하나야 사랑한 걸 사랑해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너 없이 정말 널 사랑 좋아한 걸 좋아해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너 없이 정말 널 사랑해 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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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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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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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이 콘지 곧대 지금 눈이 다 망쳐 찌물하지 않도게 이 인생을 넘어 놓습니다 뚱기뚱기랑 매일 알꺼야 홀빛도 진문빛이 치는다 뚱기뚱기뚱기랑 머리 대단하라 곧바 captured 목짓으로 울음을 치우고 깊지 많은 사람에게 영원히 이를 지내며 외로움도 슬픈도 모두 잊을 때 어둡니다 등기굽니다 돌아오냐 오늘도 춤을 춘다 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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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ov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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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리를 떼어내네 말 한마디 해가 있어 없는 사람 온갖이 이제 고달 흐름이 챙겨 거덩이면서 하나 저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울도 통해 미나 경량한 이 일을 세요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2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